중국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가 100건에 육박함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에서 93건이나 발생하는 등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분부는 이에 따라 우선 중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운항, 선박, 항공기 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농림축분부는 이밖에도 야생 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 강원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수력포획 검사를 연 2,500건에서 2,800건으로 확대합니다.